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점 부담 속에 개인 소비지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공연장 테러의 사망자가 137명으로 늘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PC와 서버에서 인텔과 AMD 등 미국산 반도체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피델릭스, 칩세인 미디어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킹스탁의 서지안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저희 바이킹스탁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기술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스탁은 유튜브 서열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 속에 PC 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조성애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한 주 수익으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직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님이 여러분께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모든 선물들 다 받고 싶으시다면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적중하는 무료 추천주와 장에 대한 전략들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테마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4949입니다. 혹시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조성일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바이킹 스타 김차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소 portraits 오늘의 마지막 한국은word 네 오늘은 조성일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도 수익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료 추천 중인 현대로템. 개장하자마자 익절 외치면서 시작했거든요. 오늘 장이 조금 어려웠는데 많은 분들이 뭐지? 어떻게 수익이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조성일 전문가는 가능했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일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바이킹스탁에 3개월 차 나오고 있어서요. 저런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3개월 동안 지수가 빠지기도 했고 2, 3월 오르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워낙 시장 순환매가 빠르다 보고 또한 매일마다 상승보다는 허락 종목이 많다 보니까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요.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마다 기분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낌없이 무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들어오세요. 장과 상관없이 수익 내고 싶다는 분들 모두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요. 시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중국 정보기관에서 미국산 반도체 사용을 제재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반도체 섹터에 저희가 좀 관심이 많다 보니 이 기사가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데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사실 한국산 반도체 기업들의 반사 수혜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게 수혜가 오지 않겠지만 중자기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반도체의 호재 점수 한 점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조금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한 시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고점 부담 속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마감했는데 그럼에도 국내 반도체 영향을 미치는 특히 엔비디아만 홀로 3% 상승 마감했죠. 우선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굵직했던 매크로 이슈들이 거의 끝나가고 조금은 매크로 지표들이 공백기를 가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고요한 시간일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중요한 이벤트는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29일 밤에 근원 물가지수 PC 지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참 CPI도 보고 PPI도 보지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 PC 지표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매월 말에 하는 PC 지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앞에서 월 중순쯤에 CPI 이벤트 나왔고요. 또 최근에 3월 FMC 결과가 나오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번 P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미 파월에 올 한해 올 상반기든 하반기든 여러 가지 이제 금리 관련한 이벤트가 나왔다 보니까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좀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PC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부담은 갖지 않고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후반기에 부활절 이벤트로 인해서 좀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4거래일 동안 압축돼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매크로 이슈도 없고요. 또 반대로 크게 빠질 만한 부정적인 이슈도 이번 주는 좀 부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올해 이번 주 시장에는 이제 수급이 빠르게 오가는 부분을 인해서 오늘처럼 오늘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온만 상승했던 것처럼 더 빠른 순환매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번 주의 시장 보면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시장을 내부를 본다면 더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수급이 움직이기만 하더라도 시장 대부분의 자금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더 혼자 매매하실 때 아마 어려움 겪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럴수록 더더욱더 경험이 많이 있고 성공 스토리를 많이 써나가고 있고 최근 또 컨디션도 매우 좋은 그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부분을 저는 꼭 강력 추천드리는데요.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제가 최근에 매매를 많이 하면서 수익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냥 지난주만 하더라도 엑시콘 하루에 19% 이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JNTC, 세진중공업, 오픈넷테크놀로지 또 오늘은 현대노템 또 오늘도 노란톱방에서 이번 주에 아주 기대가 되는 종목 한 가지를 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내내 즐거운 파티가 이어지고 있는 노란톱방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시장에서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제 담아 하단에 있는 노란톱방 들어오는 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냥 무료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허들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들어오시면 이번 한 주 바로 내일부터 여러 시장에 대한 고민들 말끔하게 해결하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투명하게 깔끔하게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삼천당 제약이 상가를 기록했죠. 그래서 지금 유럽 9개 국가의 지금 독점 판매 우리가 황반변성 치료제 관련해서 아일리아 블록버스터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것에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나왔고 거의 10년간 거의 6조 원 정도의 그런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 관련해서 기대가 된다는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에 상가 기록했고요. 삼천당 제약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면서 시장에 있는 돈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물려드는 그런 흐름이었고 특히 4월 초에 있는 AACR 그리고 5월 말과 6월 초에 함께 있는 아스코 관련한 일정들이 있고 더불어서 8월에 연내 3회 금리 인하 관련한 그런 사이클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정보들이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도 견실한 친구 하나 정도는 내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드리는데 종목들이 많이 있죠. 어떤 걸 해야 할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부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4월 달이든 5월 말이든 또 각자 개별적인 파이프라인이든 제약바이오 내에서 큰형님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을 이미 스터디에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나도 제약바이오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로안톱방 들어오시면 그분들께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LNF가 SK온에 약 13조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의 양극자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오늘은 참 희한하게도 LNF가 주인공인데 이 종목이 오르지 못하고 이번 주 내에 주총 이슈가 있는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가 올랐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바텀피싱 그러니까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들에서 오늘도 좋은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의 주총 이슈를 통해서 아마 2차 전지도 이번 주 내에 좋은 흐름 보일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번 주 수익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공부하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이 안 서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자막 하단에 로안톱방으로 들어오시라 말씀드립니다. 역시나 제가 여전히 지금도 개장하기 전에 제 로안톱방 계신 분들께만 시장에 대해서 내용들을 압축을 하고 속에 담겨진 어떤 대응 전략이나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접근해야 할 그런 세부적인 전략들을 아침마다 개장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투자를 할 때 내가 싸워야 할 전선을 넓히지 않고 좁히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으거든요. 이런 내용까지도 제가 무료로 로안톱방에 계신 분들께 드리니까요. 또한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책을 제가 두 권 집필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압축을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녹여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선물 매일매일 아침마다 다가오는 이런 선물도 놓치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이벤트를 보시면요. 이벤트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도 제가 파랑색으로 체크를 했고요. 또한 하나하나마다 중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노란톱방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 당연히 반도체 학회 맴콘 일정들 보면서 HBM와 CXL은 당연히 봐야 되는 일정들이고요. 그 다음에 엔젤 로봇틱스가 상장하면서 로봇 기업들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지는 여부도 체크하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도 실행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주총이 있으신데 이 이슈에서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한 이벤트 그리고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5대 1 관련한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마 시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8일 날 삼성전자가 미국 보조금 수령 관련해서 발표를 기대하는 중요한 이벤트도 함께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부터도 봐야 되는데 4월 5일에 미국 암연구학회 이 이슈는 매우 정말 중요한 이슈고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개별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바이오 시밀러 기대되는 공부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전세계 제약바이오 빅파마들이 돈을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는 ADC 관련한 부분 항체 약물 접합체 이 부분 관련한 종목들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수익 내기 위해서는 봐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어려우신 분들은 제 노란톡방에 꼭 지금 들어오시길 말씀드리고요. 또한 4월 달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25일에 있는 UAM 관련 정보들도 봐야 되고 또 4월 중에 조각투자 시장 개설 관련해서 STO 그리고 최근 요즘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방산 쪽 우주 쪽 관련 정보들도 함께 내내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방송에 나온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정말로 수익을 낸 케이스가 성공 스토리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에서도 12월 27일을 말씀드렸던 PSK홀딩스 이 종목 방송에서 해당하는 안정적인 위치였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안정적인 종목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무려 79% 정말 걸먹할 만한 그런 스코어가 나왔고요. 또 다음 좀 보시면 나무과도 역시나 12월 22일에 제시드린 이후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매수하고 나서 크게 약 70% 관련한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PSK홀딩스와 다음 말씀드린 나무과 이 두 종목 모두 다 저의 많은 기법 중에서 핵심되는 기법 큰형님 기법 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기법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추후 콘텐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기법만 알고 있으면 나도 나도 제2의 PSK홀딩스 이런 성과 그리고 나도 나무과 이런 성과 낼 수 있다. 자신감 가질 수 있거든요. 그 기법 집중해 주시고요. 이런 기법이거든요. 큰형님들이 주식시장 내 종목에 사서 물량을 꾸준히 모은다면 일정 맥점이 나온 다음에 큰 폭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고 이 큰형님 기법을 통해서 제가 방송과 노란톱방에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이익을 내왔고요. 특히나 제가 올해로 19년차 투자를 임하고 있고 그 사이에 강남지역쪽 증권사 PB도 근무했었고요. 또한 자문사에서도 대표 운영력으로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또한 고객자금 또 법인자금들 막대한 자금들을 운영하면서 많은 손을 수익을 내왔거든요. 성공 스토리를 많이 써왔고요. 그러한 성공 스토리들의 대부분의 기반이 바로 말씀드리고 있는 큰형님 기법 이 기법에 의해서 많은 스토리를 써왔습니다. 그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기법을 알기 전과 알고 나서는 성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 좀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고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 큰형님 기법 이 기법에 대해서 방송시간은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지금 이 기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통해 이 기법을 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자신감 가질 수 있고요. 이 기법에 대해서 대한 설명을 오로지 제 노란톱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으니까요. 바로 지금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 기법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선물을 드린 김에 한 가지뿐만 아니라 하나 더 드릴게요. 뭐냐면 올해 큰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핵심 성장 테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테마들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인터넷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다 체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이런 테마들 위주로 보시고 이 테마는 이런 내용이고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 먼저 이렇게 먼저 보세요. 하는 그런 매우 친절한 그런 가이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도 오늘 노란톱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아까 앵커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자료인데 그 자료를 오늘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제가 올해 1월 달에 올해는 무조건 반도체로 수행할 줄 알아야 한다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투자하면서 특히 이 반도체로 많은 수익을 내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논문도 보고 각종 인덱스한 자료까지 다 볼 만큼 반도체 투자에 정말 진심인 사람입니다. 많은 수익을 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노안톱방 계신 분들께 올해는 반도체로 무조건 수익 내야 한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도체가 무조건 올해의 최고 핵심적인 테마다. 말씀드렸고요. 그 자료에 의거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영상에 있는 세부적인 트렌드와 종목들로 저는 1월이든 2월, 3월에도 내내 수익을 내고 있고 지난주에 이익을 냈던 엑시콘 이 종목도 역시나 이 영상 자료에 있는 종목까지 제가 접근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내용들은요. 앞으로 4월, 5월, 6월 올해 12월까지도 내내 유효할 수 있는 그런 빅 모멘텀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반도체로 수익 못 내신 분들은요.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고 지금 노안톱방에 들어오셔서 이 영상 자료만 보신다면 합치면 거의 한 시간 되는 자료인데요. 금방 시작합니다. 이 자료만 보시면 나도 반도체 성과 올라갈 때 소외되지 않고 함께 수익 낼 수 있거든요. 자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바로 지금 선물 세 가지를 드리니까요. 지금 노안톱방에 오늘 들어오셔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자료들 다 돈 드는 선물들 빨리 받아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굉장히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전문가님의 반도체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큰형님 기법 자료도 저희가 드릴 건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희 전문가님이 라이브까지 해주십니다. 장에 대한 전략과 강의와 또 무료 추천주까지 주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시간과 링크는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했는데요. 비디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테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단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4949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의 조성에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요. 오늘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오늘의 스타킹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 보실게요. 오늘 독점 계약 소식에 제약바이오 섹터 올라왔습니다. 또 덕산테코피아 상승하면서 2차 전지도 함께 올라왔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물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니케 회사 지분 취득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또 HBM 수요 증가로 한미반도체도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비올 성장 기대감에 오늘의 스타킹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업종과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시청하시면서 오늘은 이게 가장 이슈가 됐을 것 같다 하고 한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우선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삼천당 제약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다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이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삼천당 제약 오늘 상한가에 갔죠. 제약바이오 쪽에 오늘 수급이 좀 몰렸는데 무려 유럽의 9개국에 독점 계약을 공급한다.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저는 오늘 이미 오른 삼천당 제약도 물론 좋지만 이 종목이 상승했을 때 주는 키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올해부터 개화되는 전세계 바이오 시뮬러의 빅 웨이브 큰 파도가 올해부터 밀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성장했던 그런 웨이브가 한 번 다시 올해부터 옵니다. 그런 시작점이 지금 알테오젠도 시작했고 이정도 시작했는데 앞으로 나올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아일리아 관련해서 바이오 시뮬러인데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스텔라라 다양한 그런 파이프라인에서 그리고 의약품들에서 시뮬러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방송시간이 제한됐다 보니까 노란톡방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지금 바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오늘 너무 핫한 종목이니까요.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서 나와있지만 이 부분은 좀 패스하고요. 오늘 당대의 거래량 틀리면서 상가 기록했고 이 종목은 지금 내일 대응하는 것은 정말로 단타 매매를 잘하시는 그런 트레이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지금도 보유하신 분들이 내일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오늘 많은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상승을 했던 이거에 대한 키포인트를 한번 발췌하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다음 종목들을 골라보자는 거죠. 이런 항상 발상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수익 차이가 크게 벌어지거든요. 이런 성실함과 있어야 되고 발상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보세요. 올해부터 특히나 아일리아 황반병성 치료제에서 리제네론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인데 아일리아 뿐만 아니라 스텔라라 다양한 빅파마들이 내왔던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마다 특허가 완료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든 삼천원 제약이든 또 뭐 지금 하루바이오파마 그다음에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다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한 대 한번 스터디를 해서 묶어서 그런 기업들을 매일마다 체크를 하면서 매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제약바이오 올해 내내 좋을 수 있는 흐름인데 그런 수익의 흐름에서 놓치지 않고 나도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공부하기가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공부와 접근들은 다 제가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스스로 분석을 해서 매매할 줄 아시는 분들은 혼자 잘 하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제 노란톱방에 들어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되게 쉬워요. 그냥 자막에 있는 제 노란톱방에 들어오기만 하신단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또 다른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수익의 기회들을 다 제가 아낌없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뭐 기법도 긁고 뭐 있는데요. 제일 좋은 선물은 돈 벌 수 있는 종목을 가이드 드리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 매매는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제 노란톱방 계신 분들께 많은 선물 드렸거든요. 이번 주도 자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도 자신 있어요. 노란톱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최근에도 참 좋은 종목들을 노란톱방에 제시 드려서 또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만 보더라도요. 지하의 이노베이션을 3월 5일 날 제안 드려서 제안 드린다마다 4월 1일 만에 최대 18% 좋은 이익을 냈거든요. 역시나 이따 말씀드릴 큰형님 기법에 제대로 부합하는 기업을 잘 골라서 좋은 성과를 노란톱방 계신 분들께 드렸죠. 두 번째로 한올바이오파마도 2월 26일 날 제시 드린 이후에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기분 좋게 12% 수익을 냈습니다. 제약바이오 를 정말 잘 보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우선 4월 5일 날 있는 AACR 관련해서 모멘텀 있는 종목들 한번 추려될 것 같고 더불어서 5월 31일부터 시작하는 아스코 모멘텀 종목들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써있진 않지만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까지 세 가지의 교집합을 함께 추려내면 종목들을 골라내고 그 종목들 내에서 매일매일 수급과 어떤 이슈와 차트를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특히나 저의 크년이 기법에 제대로 부합하는 종목이 나온다면 더욱더 돈 벌 수 있는 확률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비엠이에요. 이 종목은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도 설명은 여기 있는 내용으로 패스하고 내일 주총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한 안건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전망입니다. 내내 활약을 하다가 올해 2월 달 기점을 해서 조금씩 반등 나오고 있고 점점 우상향 추세 유지하면서 특히 기관이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할 때 에코프로 비엠은 좋지만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2차전지도 종목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먼저 좀 보시기를 권장드려요. 첫 번째로는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다음 로드맵에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예를 들면 실리콘 음극제 그리고 예를 들면 전극공정에서의 미싱 장비 또 자동화 장비들 그리고 다양하면 예를 들면 CNT 도전지 같은 기업들 많이 있는데 전국체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 또는 습식불리막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매버마다 도전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1번만 하더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다 본업도 있으시고 많은 일들이 있으신데 1번 케이스만 했을 때도 여기서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인지를 골라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공부를 많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공부를 다 맞춰놨고요. 자신감 있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이슈에서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있다. 정말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와 함께 하신다면 놓치지 않고 함께 즐거운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새로운 배터리 폼팩터 관련 종목들 예를 들면 4680 배터리 또는 전고체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도 볼 줄 알아야 한다. 2차전지에서 그냥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멍하고 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스터디를 해서 공략을 해서 나도 수익을 낼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소요되지 말자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톱방에 꼭 들어오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제 노란톱방에서 2차전지 관련해서 좋은 종목 하나를 큰연예기법에 정확히 부합하는 기업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2월 중순부터 쌍끄리로 쭉 매수하고 있는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으면서 양호하게 우상행하고 있는 기업 좋은 위치 이 종목 최근에 노란톱방에서 제가 제시를 드렸거든요. 이런 종목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로 지금 노란톱방에 들어오시기를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한미 반도체에요. 이 종목도 워낙 너무 유명한 종목이니까요. 설명은 좀 패스하고요. 이 종목도 우상행 추세 유지하면서 오늘 21선에서 정확히 깨지 않고 반등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또 보여주는 시사하는 반응 또 좋죠. 어쨌든 반도체는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대장주가 다시 한 번 또 반등 나오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좋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최근에 며칠 동안 쉬고 있는 반도체 한 번 더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고 제가 역시나 올해 12월 1월 2월에도 많은 반도체 수익을 내왔지만 최근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엑시콘 3월 20일 날에 아침에 접근해서 하루 만에 최대 19% 3월의 24% 수익을 냈고요. 지난주에요. 그리고 2월 28일 날에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저희의 큰연님 기법에 제대로 부합을 해서 해당하는 위치에서 진입했고 일주일 만에 최대 30%가 넘는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수익이 꾸준히 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금 자막에 있는 조성현 전문가 로아톡방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고 이와 같은 반도체 투자할 때 우리에게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투자 재료들 이 부분들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 역시나 로아톡방에 지금 바로 꼭 들어오시기를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이미 오늘장 종목으로 수익 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반도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큰형님 기법 자료까지 드리고 있고요. 라이브도 예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시간과 링크는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에 대한 전략과 강의와 무료 추천주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4949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조성일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세이킹 시간입니다. 어떤 기법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요즘 노란톡에서 큰형님 기법이 아주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큰형님 기법 저 자료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글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요즘 이 기법으로 수익을 많이 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기법이길래 이렇게 수익이 좋은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방송 시간이 제 이 기법 시간은 10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제 노란톡방에 들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 자료를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매매하는 기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가지는 지금 미공개고요. 그중에 한 가지가 이 기법인데 최근에는 저의 자신감 있는 기법 3가지 중에서 이 기법이 가장 높은 확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요. 매번 횡보만 하고 눌려있는 그런 재미없는 주식이었지만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큰 형님들이 한번 종목에 들어와 주고 물량을 꾸준히 매수해 준다 한다면 그런 종목도 결국에는 맥점을 터치한 이후로 폭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체들도 오랜 이간 동안 모으면서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기관과 목표하는 단가가 있을 텐데 당연히 올려야지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성격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이 기법을 아무 종목이나 아무 매니저 수급들이 사고 있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먼저는 성장성이 매우 높은 산업에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이익 성장성이 확고한 종목 이런 종목에 대한 조건이 된 상태의 종목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1번과 2번을 확신 있게 체크하기로는 많은 스터디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지금 제가 다 끝내놨기 때문에 1번, 2번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 없고요. 또한 3번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중에서 큰형님들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한다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증가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큰형님이 매집한 다음에 주가가 폭등하는 종목이 아니고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21선 생명선 근처에 있으면서 주가가 크게 튀지 않고 양호한 상황일 때, 안정적인 상황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접근한다면 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익을 편안하게 낼 수 있는 마음 편한 매매를 하면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비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3개월 동안 방송과 노란톱방에서 말씀드리면서 많은 성공 스토리가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SK 홀딩스 이 종목도 12월 27일 날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 꾸준히 사고 있는데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 한다면 하지만 이후에는 큰형님들이 물량을 더 사주면서 큰 흐름이 나오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저희 큰형님 기법의 매우 큰 장점이고요.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익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가도 역시나 내내 팔던 기관이 11월 달부터 물량을 꾸준히 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 주가는 횡보하고 있다. 이럴 때 안전적인 위치에서 남들 다 보지 않을 때 그럴 때에 저는 이 종목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와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한 달 만에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런 시작점을 저는 매우 안정적으로 잡았던 그 비결이 바로 저의 큰형님 기법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또한 2월 14일 방송을 이때 했었던 TCC 스틸 역시나 기관이 꾸준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데 주가는 횡보하고 오히려 빠지고 또 횡보하고 있다. 이 맥점을 잡을 줄 아는 이 저의 또 기법 함께 조합을 하니 이런 단기 퍼포먼스가 나오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PHA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물량을 사는 기간 동안에 횡보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 매수한다면 우리가 사고 나서 마음 편하게 보유했더니 어 뭐야 갑자기 급등했어? 이런 거예요. 이런 흐름이 제 종목들은 많이 나와요. 갑자기 막 급등해요. 이런 게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2월 7일 이때 말씀드렸는데 그 전부터 기관이 꾸준히 물량 매수하면서 주가가 눌리는 구간들 이럴 때 하니까 바로 이렇게 3주 만에 40% 흐름이 나오고요.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펜트론도 역시나 해당하는 위치에서 접근했더니 바로 일주일 만에 최대 30% 이런 흐름들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함께 나도 참여하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분들께만 이런 파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굉장히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영상과 또 큰형님 기법 자료와 라이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에 대한 전략과 강의와 무료 추천주까지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보시려면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하는데요. 노란톡은 오직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코드는 4949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조성일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큰형님 기법으로 최근에 적용한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큰형님 기법이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종목들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3분 정도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제 큰형님 기법을 통해서 적용한 사례들이 방송도 있고 지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노란톡방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케이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정말 투명한 부분들이죠. 보면 3월 5일 날 해당하는 위치에서 저희 기법에 적용된 종목이죠. 기관이 쭉 사고 있는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다. 이럴 때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지하이노베이션 접근해서 3월 5일에 제안 드렸고 3월 1일 만에 최대 18% 이런 수익의 말씀들을 여러분들보다 노란톡방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다 마음 편하게 경험하신 그 케이스를 가지고 왔고요. 또한 JNTC도 2월 27일 날 역시나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는데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 타점 잡고 진입한 다음에 하루 만에 20% 폭등하는 장대 양복 나오면서 제시 기준 다음에는 최대 15% 흐름이 나와서 즐거운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3월 12일에 퀄리타스 반도체도 3월 1일 만에 10% 그리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 날 제시 드린 이후로 해당하는 위치에서 제안 드린 다음에 기분 좋게 바로 쭉 꾸준하게 수익이 나면서 최대 12% 단기적으로 매우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주죠. 지난주에 엑시콘인데 이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매매하는 기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큰형님 기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아직 미공개예요. 아직 미공개인데 그중에 한 기법으로도 수입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그 기법으로 다른 또 무기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엑시콘을 3월 20일 이거 분봉이거든요. 분봉인데 3월 20일 날에 아침 9시 20분쯤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엑시콘을 말씀드렸고 어디서요? 지금 하단에 자막에 있는 노안톱방에서 3월 20일 날 아침 9시 20분에 말씀드렸고 바로 이렇게 폭등한 흐름이 나오면서 당일 날에는 최대 19% 그다음에 3월 1일 동안 최대 24% 자 큰형님 기법 말고도요. 무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익나는 자목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인데 그 선물 뿐만 아니라 지금 노안톱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3가지가 더 있다. 저희 큰형님 기법 자료, 성장 테마 리포트 그다음에 반도체로 수익될 수 있는 완벽 가이드 자료까지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오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 지금 밀려있거든요. 너 늦기 전에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셔야지만 마감하기 전에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지금 이 제한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네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네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일장 종목은 나노 신소재입니다. 반도체 태양전지용 산화물 등 소재 기업인 나노 신소재가 2차 전지에 적용되는 CNT 도전제를 제조하며 네일장 바이킹에 올라왔습니다. 네일장 종목은 나노 신소재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나노 신소재,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양극과 음극 간의 전자이동을 촉진하는 도전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뭐 어려울 경우는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미 제가 내용들 다 스터리를 끝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는요. 저도 물론 가이드 드리겠지만 그냥 이 종목에 대해서는 믿고 오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중요한 내용은 원래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쪽에서 쓰는 그런 산화물들, TCO라고 하는데 이런 산화물을 소재로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들과 특히 이 종목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는 2차 전지에 적용되는 탄소 나노 튜브 CNT인데 이쪽 관련한 도전제를 만들고 있는, 우리가 슬롯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또 노란톱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방송은 좀 제한되는 시간이고요. 제가 이렇게 막 어려운 내용들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머리 어지럽거든요.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2차 전지 배터리가 더욱더 성능을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래야 더욱더 더 프리미엄 차종의 배터리를 납품할 수가 있고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겠죠. 그런 로드맵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가요. 여기 서로 간에 전자가 서로 간에 빨리 이동이 되어야지만 충전, 방전이 잘 되겠죠. 그럴 때에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전제라는 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점점 우리가 탄소 나노 튜브를 적용한 부분을 트렌드가 쓰이고 있어요. 이런 성장하는 트렌드에서 정확히 부합하는 기업이 바로 나노 신소재다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특히나 올 하반기에는 미국과 폴란드 쪽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 양방에서 공장이 양산될 전망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또한 지금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케파 전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케파 현황도 작년에는 연간 1만 5천 톤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4만 톤 전망이 되기 때문에 외형도 빠르게 커지는 기업이다. 정말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요. 전망치이긴 하지만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를 본다면 매출액도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또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 넘어가는 160% 증가할 전망이고요. 올해를 뿐만 아니라 올해 전망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도 이익이 더 추가적으로 매출액은 또다시 2배 영업이익은 93% 증가할 전망. 특히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주당 순위 EPS 전망치는 무려 183%. 사실 주가의 큰 중장기 상승하는 그런 방향성은 결국에는 EPS 증가치에 따라가거든요. 이게 내년도 전망치기가 무려 거의 3배 율법하는 힘 있는 모습이다. 이런 종목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벌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요. 이런 종목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공략을 해서 돈 벌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막 하단에도 지금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토방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시면요. 이 종목도 역시나 저의 최근에도 수많은 성공 스토리를 써왔던 큰형님 기법에 제대로 부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3월 들어서 기관이 폭발적으로 물량을 사고 있는 중인데 이 상황에서 주가는 상승하다가 눌리면서 횡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매매하면서 좋은 확률로 수익을 도전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분들께만 상세하게 제가 친절하게 가이드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함께 하시기를 꼭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도 받고 내일장 종목으로 수익도 내고 싶다 하는 분들 모두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반도체 영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수익의 비결이죠. 큰형님 기법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간과 링크는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들어오시면 장에 대한 전략과 강의와 또 무료 추천주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했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요즘 굉장히 핫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단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4949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조성해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유럽 독점 판매에 신고가를 기록한 3천단 제약. 오늘의 스타킹에 올라왔습니다. 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 에코프로 BM 함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네일장 바이킹은 나노 신소재였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 안 주실 겁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